지금 당장 hit me up 내가 모두 더 높여 모두 나를 찬양해 노래 like that 모두 나를 따라해 hit me cause 내가 너의 목소리가 돼줄게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당장 hit me up 지금 보여 더 높여 모두 나를 찬양해 노래 like that 관심 없으니까 꺼져 상민호 형제님 뮤직뱅크에 좀비 있다는 소문 알아요? 네? 에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 무섭단 말이에요 은채 선배님 진짜에요 라리라리라리라 라리라리라리라 잘 들어봐요 지금 오셨잖아요 은채 선배님 좀비가 아니라 에버골러 분들이거든요 이제 안 속으시네요 상민씨 네 3주차라입니다 멋있어요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? 하나 둘 셋 어서오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골러입니다 네 에버골러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컴백을 기다린 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포에버 우리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애그리들이 아주 오싹하고 멋진 좀비로 돌아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번 신곡이죠 좀비는 어떤 곡인가요? 네 힙합 사운드와 무게감 있는 멜로디로 이루어진 타이틀곡 좀비는 사랑에 상처받은 여자의 서슬퍼런 감정을 다이나믹하게 그려낸 곡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찾아보니까 포인트 안무도 굉장히 강렬하던데 저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? 네 그럼요 네 저희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는 바로 조커춤인데요 한이서린 서슬퍼런 여자의 미소처럼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은행장님들 모두들 준비 되셨나요?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뮤직 큐 네 에버글로우 여러분 저랑 상민씨 중에 누가 더 좀비 같았는지 뽑아주실 수 있나요? 우리 다같이 한번 뽑아볼까요? 하나 둘 셋 저는 두 분 다 너무 잘하셨지만 우리 상민은행자님을 뽑았는데요 진짜 좀비에 물리신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좀비 축하드려요 좀비입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엔 좀 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기대되는 에버글러분들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죠? 그 전에 에너지 가득한 판타지 보이즈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고요 좀비처럼 강렬한 에버글러의 좀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헤이 헤이 그녀가 나를 보고 웃잖아 헤이gent 성 Fernandez 헤이뉴 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